한류학 교실 한류사 시간을 통해서 한류의 생성과정과 생성요인을 이야기했고 한류사 시대 구분을 통해서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시대 케이팝을 메인스트림으로 한 2차 한류시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한류 비평 시간을 통해서는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 한류 문화로 땅 따먹기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기적 본성과 영원성에서부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던지는 한류사적 과제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29강부터 제41강까지 앞으로 13주간은 한류 비평 초민복합체 한류 무엇을 실어 나를 것인가 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이기적 본성 선인가 악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앞서서 한류가 왜 슈퍼 밈플렉스 초 밈복합체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보이실 텐데 참고로 이 그림은 저의 한류의 흥행 유전자 밈 60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한중앙 둥근 원에 한류 밈 초민복합체 통합체라고 쓰여 있죠 한류 밈은 그 바깥쪽에 있는 밈 복합체이면서 동시에 계열체인 드라마, 케이팝, 온라인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등등 다양한 한류 소재 영역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한류 소재 영역들 즉 밈 복합체들은 그들만의 또 다른 밈들로 이루어집니다 맨 바깥쪽의 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합체인 한류는 계열체인 드라마, 케이팝 등과 같은 한류 소재 영역들의 합이고 한류 소재 영역인 드라마, 케이팝 등과 같은 각 계열체들이 모두 밈 복합체이기 때문에 밈플렉스이기 때문에 이들의 합인 통합체 한류를 가리켜 저는 초밈 복합체 슈퍼 밈플렉스라고 명명합니다 왜 한류가 초밈 복합체인지 이해가 되셨죠? 선한 본성 선은 인간이 본래 갖추고 태어난 것이며 천리가 직접 드러난 것이다 성선서를 주장하는 맹자는 이처럼 인간을 천명을 갖춘 선한 존재로 이식합니다 맹자의 고자 장구상 6장의 다음 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인, 소지심에서 나오는 의, 사양지심에서 나오는 예, 시비지심에서 나오는 지 인의의 지는 외부에서 녹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의 예지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나온 기본 덕성, 즉 선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스콜라 철학자인 성토마스 아퀴나스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락한 후에도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성선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루트비히 비트켄슈타인과 함께 분석 철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버틀런드 러셀 또한 선은 우주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서 맹자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 맹을 같이합니다 구약의 코엘레 7장 29절도 맹자와 토마스 아퀴나스, 버틀런드 러셀의 성선서를 뒷받침해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을 올곧게 만드셨지만 바르고 선하게 만드셨지만 그들은 온갖 재주를 부린다 온갖 못된 짓, 악을 행한다는 것이다 코엘레스의 이 구절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성선에서 보는 악입니다 성토마스 아퀴나스는 선의 결핍 또는 선의 타락을 악으로 정의합니다 또 맹자는 악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서 비롯된 이욕이 선성을 덮은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같은 토마스 아퀴나스나 맹자의 악에 대한 정의는 선성 즉 착한 본성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에 반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봅니다 이름하여 성악설 선한 모습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인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자와 맥을 같이하는 토마스 홉스는 호모 호미니 루프스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한없이 사악하고 인간의 교활한 지능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짓밟는 짐승의 상태와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연 상태에서 짐승의 상태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뜻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성선을 이야기한 맹자 토마스 아퀴나스 버트럼드 러세리나 성악을 이야기한 순자 토마스 홉스의 주장과는 살짝 극회를 달리합니다 악을 알맥 결핍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악을 무지에서 생겨난 파생적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의 결핍이 곧 악이라는 것이죠 이는 지 즉 알미 선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해서 누구든지 안다면 지를 갖게 된다면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아무튼 성선과 성악을 정리하면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고 악한 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록 인위적인 것이라도 선을 행하는 이중적 양태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본성, Selfish Nature는 선인가 악인가 맹자는 이기심은 악은 아니지만 선한 본성의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기심과 선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한 본성을 거스러워 행하는 모든 행위를 불선이라고 한다 불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기심에 가려져 선한 본성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태양을 가린 구름을 걷어내듯 이기심을 걷어내면 잃어버린 선성이 되돌아온다 다시 말해 맹자는 이기심을 사람의 마음에서 걷어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순자도 이기심을 사양과 아름다운 형식을 파괴하는 불선으로 봅니다 이기적인 귀요와 눈의 욕망이 인간 사회에 지나친 혼란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이를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빚어지고 사양, 즉 예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순자는 이기심은 예법에 따른 훈련으로 인성은 물론 어지러운 세상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자도 순자 또한 맹자도 그렇습니다만 이기심을 불선, 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양의 철학자들은 동양의 철학자들과 달리 이기심, 이기적 본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성선을 주장해왔든 성악을 주장해왔든 상관없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1776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에서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하면 우리는 신의 영역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인간의 본성, 이기심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에 의해 자동으로 효율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시장의 흐름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격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빵집 주인이 갖고 있는 돈을 벌겠다는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구의학의 잠원 11장 26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지만 그것을 내다 파는 이의 머리 위에는 복이 내린다 다시 말해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즉 폭리를 취하려고 곡식을 매점매석하고 내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적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곡식을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라는 말이죠 이런 빵집 주인과 성서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기심 이기적 본성을 어찌 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역사를 하는 토마스옵스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자기 보존을 위한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보존 욕구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기적 본성의 발현 이것을 어찌 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토마스옵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가운데서도 인간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 대한 배려도 결국은 자신의 이기적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남을 배려하는 이기적 본성을 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인마니엘 칸트는 이기적 본성에 대해 앞서 언급한 토마스옵스나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이기적 본성과는 사뭇 결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칸트는 자애와 자만 즉 자신에 대한 호의와 자신에 대한 만족하는 마음을 이기적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기적 본성의 발현이고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것도 이기적 본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칸트는 자만은 화를 부르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유불급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 있죠 구약의 집에서 5장 3절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누가 나를 억누르리요 하고 말하지 마라 주님께서 기필코 징벌하시리라 누가 나를 억누르리요 누가 감히 나를 억눌러 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모양새죠 이럴 때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화를 부르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 해도 자애와 자만의 원천인 이기적 본성을 맹자처럼 불선 정도로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누가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진화의 본질은 이기적 본성입니다 제25강 무엇이 할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 미메틱스와 영원성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유전자와 미매복제는 대립유전자와 무수히 많은 다른 밈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밈이라고 우리는 부른 것입니다 실전주의 철학에서 본질은 필수불가계라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없어서는 안되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화에 있어서 이기적 본성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불가계라는 것입니다 이기적 본성에 의해 자연선택이 이루어지고 자연선택에 의해 인류의 진화 문화의 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류의 진화에도 이기적 본성은 필수불가계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적 본성을 선이다 악이다 판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 본성은 필수불가계라는 것입니다 맹자가 이야기하듯 맹자가 이야기하듯 이기적 본성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선의 원인입니다 불선의 원인은 순자의 주장대로 법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법에 따른 훈련으로 예법에 따른 훈련으로 인성은 물론 어지러운 세상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치로 사양과 아름다운 형식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1990년대 TV 프로그램 마케터들의 해외 마케터들의 이기적 본성에서 출발한 문화로 땅 따먹기 한류 법치의 역할을 할 가치와 덕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초민복합차 한류 무엇을 실어 나를 것인가 라는 대주제를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순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함께 위하여 하셨죠 자 한류이순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한 주간 되세요